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될 국립미속박물관 학예연구관 정연학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 제목은 황도로 보는 24절기라는 주제입니다. 황도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세시관련 용어들이 있는데 24절기라는 용어도 들어봤을 거고 또 명절 이런 용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음력을 샌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보통 우리는 양력이라는 개념도 24절기라는 개념도 일찍부터 썼고요. 이 24절기는 태양이 길을 따라서 황도를 지나갈 때 15도씩 기울 때마다 날씨 변화가 있는데 이걸 절기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360도니까 그걸 15로 나누다 보니까 24개의 절기가 형성이 됐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절은 음력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음력은 양력이 태양의 기울기를 가지고서 24절기를 나눴다면 이 음력은 달의 주기를 가지고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통상적으로 명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 홀수가 겹쳐있는 날 1월 1일 설이라든지 3월 3일 삼진날 5월 5일 단어 7월 7석 9월 9일 중양절 이런 식으로 좀 홀수가 된 날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그리고 정월대보름 머슴날 영등날 이런 등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와서는 새로운 어떤 절기라는 그런 풍습들이 왔는데 보통 14일 데이라고 해서 1월 14일부터 12월 14일마다 모든 데이를 명절처럼 여겨서 요즘에 와서는 젊은이들 특히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많이 행위를 하죠. 그래서 1월 14일날 다이어리데이 그러면 새로운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뭐 달력을 준다든지 헬로데이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2월 14일 잘 아시는 게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이러한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런 14일 데이 말고도 3월 3일을 우리가 삼겹산데이 또 10월 24일을 애플데이 이런 또 11월 10일을 빼빼로데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절기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고정된 날에 매년 1년이 되면 반복되는 그런 주기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력인 24절기나 음력인 명절 그리고 새로운 풍석인 이런 14일 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때가 되면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또 그때 또 거행되는 그런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태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태양력이라는 그런 달력을 가진 민족들이 있는데요. 이 태음력은 달의 어떤 상망주기를 가지고서 나누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한 달을 보면 31일까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한 달의 상망주기는 29.30일이 안 돼요. 5.309.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일과 29일을 기본적으로 이 태음력을 쓰는 이슬람권 문화권에서는 29.30일을 좀 배치를 하고 그리고 12개월을 1태음력으로 하는 달력입니다. 그런데 이 태음력은 뒤에 나오겠지만 윤단을 사용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절과 달력이 점차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음력은 어떻게 보면 이 종교력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족이라든지 이슬람권 문화들 보면 달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의 시작이 3월에 시작된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달의 주기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민족들이 있고. 그리고 태양력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1년으로 달력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배울 때는 1년은 365일이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태양력을 가지고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은 365.25 이렇게 해서 365일이 넘어요. 그래서 달은 30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30, 30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29점. 그리고 달이 매달 가는 것과 이 태양이 1년에 하다 보면 간극의 이런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달력이 태음, 태양력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그 윤달이라는 것을 넣어서 이거를 계속 1년을 주기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한 달에 29점과 1년에 365점 얼마 얼마 이 간격을 편차를 줄이려고 하다 보면 약 3년마다 이렇게 윤달을 한 번씩 넣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지금 많이 쓰는 그런 계산법은 19년에 7번의 윤달이 드는 해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 태음, 태양력의 기법은 윤달을 정하는데 우리가 보면 입춘, 우수, 경칩, 춘부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의 24절기의 절기와 중기가 들어오는데 맨 위에 있는 것,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이렇게 입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 우수, 춘분, 고구, 소만.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 중기라고 하는데 보통 이 윤달을 정하는 것은 이 절기를 가지고 서는 게 아니라 이 중기가 안 들었을 때 24절기를 계산을 하다 보면 이 중기가 없는 달이 와요. 우리가 무중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 무중월이 여러 번 왔을 때 그러니까 중기가 안 나타나는 경우에 여럿인 경우에 먼저 오는 달을 윤달로 정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24절기가 매달 그 양력 달에 들어오게 해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입춘, 우수 그러면 이게 반드시 2월에 들어야 되는 거고 12월이 되면 대설 동지가 들고 또 1월이 되면 소환, 대안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달과 1년의 간격 차이를 방어해주고 또 이렇게 넣어주므로서 이걸 유지하게 하는 것이 윤달이라는 건데 근데 윤달은 통상적으로 덤으로 생겼다고 해요. 한 번 더 이게 다시 또 오니까 그래서 이때는 보통 부정을 타지도 않고 애기 끼이지도 않는 그런 달이라고 해서 그냥 덤딸, 공짜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집안에 술이나 이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수의 같은 거, 홀레보 이런 걸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찰에서는 생전에 다음 생에 가보에 대해서 미리 그 죄를 지내는 그런 생전 예수제라고 하는 그런 의식도 하고 그리고 이런 성돌기, 성밟기 이런 거를 함으로써 어떤 장수를 기원하고 이럽니다. 하여튼, 근데 통상적으로 이 윤달은 겨울철에는 안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이 12월, 윤이 11월 내가 돈을 빌린 다음에 윤이 11월, 윤이 12월에 갚을게 그러면 영원히 못 갚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보통은 봄 위에서 여름 사이에 윤달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24절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1년 동안의 태양년을 24등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춘분,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24절기를 배당을 하고요. 그래서 그 날을 반드시 배치하는 것이 춘분은 3월에, 하지는 6월에, 추분은 9월에, 동지는 12월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24절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계절적인 걸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통상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작은 입자가 들어가는 입춘, 입파, 입추, 입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봄에 들어섰다, 여름에 들어섰다, 이러한 단어가 설립자가 들어간 경우에는 봄을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보통 입춘이 2월에 시작한다고 그랬죠. 입춘, 우수가 오고, 경칩, 춘분, 청명, 고고가 오는데 이거를 이 계절을, 이 봄 계절을 3등분을 했을 때는 맹, 중, 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맹은 초기, 초봄이라는 거고 중기는 중간 봄이 왔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24절기에 입자가 들어가는 거는 계절이 시작됐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지자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가 들어가는 게 하지랑 동지라는 그 지자가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그리고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가 나오는 게 있는 뭐냐면 춘분이랑 추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한자에 분자가 나오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자, 24절기와 좀 명절 개념을 좀 우리가 좀 쉽게 좀 제가 만들, 설명 드리려고 표로 좀 한번 살폈어요. 자, 1월에는 소환, 대안이 들어오고 양력 2월에는 입춘이 들어옵니다. 아까 이제 앞전에도 말했지만 입자가 들어가는 거는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입춘이 이제 보통 2월 4일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절기는 보통 4일 3에서 3일, 4일, 5일 사이에 들어오고 이 중기라고 하는 대안우소, 춘분, 고고, 소만, 하지. 이 중기는 보통 한 20일 이후에서 한 25일 사이에 듭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게 입춘이 2월 4일이면은 아, 입춘이면 봄이 와야 되는데 2월 초는 아직도 추워요. 날씨가. 그래서 그 민속박물관에서도 상설 전시관, 이 전시관 같은 경우는 세식풍성 내용을 다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설이었습니다. 설. 설은 음력 1월 1일인데 보통 2월에 들거든요. 그럼 이 설은 눈도 많이 오고 막 이런 계절인데 얘를 봄으로 넣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거냐 많이 원쟁이 있었죠. 물론 이 24절기는 중국의 화북 지방의 날씨를 기준으로 태양을 지나가는 황도를 지나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북방에 있는 우리나라의 절규와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현재 이 기준으로 가지고서는 안 맞죠. 5월달이 여름이라고 하는데 6월쯤 가야 그렇고 8월달이 또 가을에 들어와 입추라고 하는데 한여름이죠. 아직도. 그래서 우리 절규와는 안 맞습니다만 그래도 24절기에 이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봄, 여름, 겨울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일부러 제가 12월 31일 날 제석, 설, 대보름, 머슴날, 영동날 이런 식으로 명절을 좀 밑에다가 같이 넣었는데 이것과 24절기와 명절 사이의 관계는 24절기는 당연히 태양 이런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생업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 하면 이 명절은 어떻게 보면 한테포 쉬어가기도 하고 또 삶의 액센트를 주기도 하고 이러한 그런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한 여기 계신 분들이 양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소환, 대안부터 해서 12월 대설 동지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식으로 24절기의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4절기가 구성된 15도마다 그렇게 좀 있는 절기표를 좀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24절기는 입춘, 입학 그게 맞네, 틀리네 그걸 떠나서 입춘이다 그러면 봄이 이제 오나 보다라고 느끼죠. 그래서 한 해의 계절의 추이를 알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철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계절을 아는 거죠. 그리고 또 철이 났다 그러면 이 소년이 어떤 성인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의미로 갖습니다. 그래서 24절기를 안다라는 것은 어떤 생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농업이라든지 이러한 거에 밀접한 영향을 있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자, 소환부터 좀 보시면 1월 5일경에 들고 황도 각도로 봐서는 한 285도라고 합니다. 뒤에 제가 각도는 넣어놨지만 그냥 그걸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근데 소환은 한국의 날씨로 봐서는 가장 추운 시기예요. 소환이 있고 그 다음 1월 말에 대안이 있는데 소환은 글자 그대로 작은 추위죠. 대안은 큰 추위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날씨로 봐서는 오히려 소환이 대안보다 더 추워요. 그래서 이 정초에 한파가 왔습니다.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대안이 더 추운데 한자로서는 소환의 집에 와서 얼어 죽는다. 그만큼 소환이 춥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소환에 얼어 죽은 사람이 있어도 대안에 얼어 죽은 사람은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소환의 추운 날씨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나 이런 추위를 우리가 극복해야만 한 해를 또 건강하게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소환의 추위는 꾸어다가라도 한다.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소환 시기에는 보통 날씨가 춥기 때문에 문박 이런 출입을 좀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보통 집 안에서 지내기 때문에 뗄감이라든지 이런 먹을거리 이런 걸 비치를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도구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우리나라의 발구라고 하는 중요한 운반 도구예요. 그래서 이 발구는 주로 산에 겨울철 대비해서 나무를 잘라놓은 것들을 산에 있는 나무를 운반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습기처럼 밑에가 바닥에 바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고 소를 끌고서 산에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나무를 가득 싣고서 내려오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이게 1980년대 제가 마지막 강원도 영월 지방에서 발구를 본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 발구는 좀 사라졌고요. 그러나 북한 지방이라든지 이런 만주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때 화전농가에서 이런 옥수수라든지 거름 이런 거 운반할 때 쓰던 그런 발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나무도 다 이렇게 싸놔서 장작 이런 걸 많이 쌓아두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농촌 이런 강원도 산간지역에 가면 장작을 쓰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만 봐도 한 해 농사 추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은 1월 20일경에 오는데 보통 속담에는 대안 끝에 양춘이 온다 그럽니다. 양춘이 있다. 그러니까 봄이 온다는 거죠. 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화는 추운데 대안이 오히려 포근하다라는 의미로 춥지 않은 소화는 없고 포근하지 않은 대안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소화는 추운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화의 얼음이 대안에 녹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거는 소화과 대안이 우리나라의 1월달에 드는 24절기로서 가장 추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다고 대안이 따뜻한 건 아니고 소화에 비교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지만 역시 대안도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밑에 그림처럼 썰매도 타고 이렇게 얼음에서 노는 그런 놀이들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것이 제주도에서는 신구간이라고 해서 신, 새로운, 옛날, 만나는 그런 중간 지점이죠. 그래서 대안 후 5일부터 입춘전 3일 사이에 이사를 가거나 이때 집안의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므로서 탈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구간이라는 이 기간에 이런 집안을 머물러 있는 잡기들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무탈하다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동안 사실 제주도에는 부동산이라는 게 없었죠. 이게 이때만 이사를 가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제주도가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전통 풍습에서는 신구간에 이사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사를 가서 집안 또 담장도 하고 이런 풍습들이 좀 있었어요. 자 이제 가장 24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입춘입니다. 입춘은 봄을 맞이하는 그러한 줄기이기 때문에 또 봄을 맞이한다는 것은 생업의 어떤 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24절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새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그런 풍습들이 있는데 우선 입춘하래라고 해서 이런 고려사 이런 기록들을 보면 신하들이 임금한테 축하를 하는 거죠. 그런 걸 하면 임금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입춘첩이라고 하는 춘첩들을 궁궐에서 쓴 그런 춘첩들을 신하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러한 풍습이 있었고 또 민간에서는 이런 입춘축을 입춘을 첩을 붙이면 첩이라고도 합니다. 축, 첩 이러는데 입춘축을 붙이면 고타는 것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이걸 반드시 붙여야 되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많이 붙이는 것은 입춘, 대길, 권양, 다경 이런 대구를 쓰죠. 하나만 문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입춘첩은 대구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이 입춘첩은 대문이라든지 방이라든지 창고라든지 부엌이라든지 거기에 공간에 맞게 그 내용이 다 달라요. 지금은 그냥 흔히 쓰는 게 입춘, 대길 권양, 다경만 씁니다만 문구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가문마다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입춘첩을, 축을 이렇게 붙이면 여기는 용어에 대한 이집을 붙였는데 그러면 이걸 1년 동안 놔뒀다가 입춘 때 되면 또 새로 붙이죠. 그럼 헌거는 그냥 바람에 날아가건 자연 소실되건 아니면 그냥 남아있어도 그냥 찢어졌어도 그 위에다 다시 덧붙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봄을 나타내주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방문 위에다가 이렇게 좀 써서도 하고 또 이런 문기둥에도 붙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여튼 근데 통상적으로 제가 박물관에 있으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아 입춘, 대길이랑 권양당의 이런 입춘첩을 세로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까 지금 본 것처럼 비스듬히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봤는데 통상적으로는 약간 기울이는데 그것이 한자에 들어온다는 입자와 비슷하게 이렇게 약간 기울게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어떤 기운이라든지 봄을 맞이해서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 또 좋은 일 뭐 이런 것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물론 이건 정서는 아닙니다만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을 제가 조사를 갔을 때 그런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그 안동 하얘마을이라든지 경상도 양동마을 이런 데가 오면 아직도 춘첩 이런 입춘첩 붙인 집들이 많은데 그 글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동안 이 춘첩이 어딜까 우리가 사서 삼경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곳에서 좋은 문구를 따와서 이렇게 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막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중국권은 오히려 한비자라든지 노노 맹자 이런 그런 글귀를 따와서 적은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막 가모보다 달랐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현지 제보에 의하면 이게 어른들이 쓴 게 아니고 과거에는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이 썼다. 그래서 우리 집에 아이가 학식이 많이 높아졌다. 라는 걸 이렇게 암화합리에 알리는 역할을 또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그 입춘축은 아파트 이런 대형 건물 이런 데 알림판에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춘 이렇게 보면 이 한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안동의 그 태계종택에 붙여진 건데 그 신도 울루라고 하는 그런 아이고 그 문장을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중국 최초의 문신입니다. 신도 울루라는 신은 그래서 이게 우리 동국세식이라는 우리나라의 세식이를 정리한 책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열양세식이, 경도잡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입춘척과 관련된 거랑 이런 문신들을 문에 붙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택에서는 그 아마 문구들 보시면 문신이 호령한다 뭐 이런 가금불상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문구들이 동국세식이라는 책자를 이렇게 보시면 그 공간마다 쓴 그런 문구가 다른 거를 많이 나타냈어요. 근데 여기 우리 이 종택에서는 그 세식의 내용을 많이 좀 반영을 해서 그 문이라든지 곡관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그 문구들이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입춘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가 등장합니다. 그 소를 바깥에 내놓는다고 해서 그 출토라고 하는데 중국의 예기라는 그런 책에 보면 흙으로 만든 소를 바깥에 내놔서 한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춘이 오면 따뜻함이 봄이 오니까 따스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입춘때는 오면서 이제 그 한파, 추위를 몰아내는 그런 풍속들이 많이 있어서 소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민석박물관 상설전시관 2관에 가면 제주도에서 입춘꽃을 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용됐던 그런 소를 전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 입춘꽃은 물론 이게 1900초에 어떤 일본인 학자에서 입춘꽃이 재현이 됐고요. 1800년도의 탐나록이라는 책자에 보면 이런 나무로 소를 만들어서 그걸 낭세라고 합니다. 하여튼 소를 만들어서 소를 끌고서 뒤에 쟁기를 걸고서 거리를 활보화해서 이 농사를 준비함을 알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재현을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주도에서 이 모구는 생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 그냥 떨어진 나무까지 이런 걸 주워서 만든다고 합니다. 하여튼 소를 만들다 보면 그 형태에 따라서 소의 모습이 무서우면 올해 날씨가 안 좋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입춘에 중요한 것이 낙영풍속이라고 미암집이라고 라는 그 책자에 보면 함경도 이런 지역에서는 입춘에 쟁기질하는 사람과 씨뿌리는 사람이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런 밭가리 의식을 한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은 여자이기도 하고 여신이기도 해서 쟁기질과 이런 씨뿌리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은 청동기 시대 농경문 청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따비질을 하는 그런 사람 세부 장면을 놓은 건데 여기에도 보면 이 남성이 지금 벌거벗고서 따비질로 땅을 가는 그런 모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고 또 입춘이 돼서 중요한 것이 가을에 뿌린 심은 겨울철에 한 보리가 농사가 잘 돼야만이 우리가 춘공기 이런 식량이 떨어질 때 보리가 주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가지고서 점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양세식이라고 하는 책자에 보면 뿌리가 세 가닥이다 그러면 풍년 두 가닥이면 뭐 그냥 평년작 뭐 하나다 그러면 흉년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리를 가지고서 뿌리를 가지고서 점을 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수입니다. 우수는 한자 그대로 눈이 녹아서 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수가 되면 이런 꽃들 좀 필리고 그리고 흔히 많이 아시는 말이 우수 다음에 그 다음에 경칩인데 대동강물이 얼음물이 풀린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그리고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춘보다는 오히려 2월 한 20일경 이렇게 오면 꽃도 좀 보이고 뭔가 좀 그 파릇파릇한 그런 풀들도 올라오고 그래서 봄의 기운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5일날 되면 이제 경칩이죠. 이제는 경칩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칩이 경칩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데이진날 해일날 우리가 신농이라고 하는 그런 농업의 신한테 선농제에서 제의를 지냈고요. 그리고 또 이때는 막 벌레라든지 풀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나는데 불을 놓지 말라는 국가에서 금령을 내렸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이 경칩에는 뭐 개구리라든지 도룡용 이런 알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과거에는 진짜 이걸 건강을 위해서 또 이런 알 먹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집안에 이제 겨울에 있다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이 빈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때 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가 태운다고 막 이러는데 이때 이제 일부러 흙벽 같은 거를 이제 발라서 빈대를 없애는 그런 거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들도 이제 물을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고로세나무 단풍나무라든지 이런 여름 얼음 넝쿨나무 이런 것들 해서 수액을 마십니다. 그러면 이 고로세나무를 예 그 수액을 마시면 뭐 위장병이라든지 이런 속병에 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렇게 보면 경치배에 이렇게 고로세를 통해서 나무에서 이렇게 수액을 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이제 3월 20일 날 와요.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분자가 들어가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춘분은 24절기의 지금은 기준이에요. 과거에는 동지를 가지고서 기점으로 해서 24절기를 나눴다면 이 춘분이 되면 이 태양의 중심이 이 적도 위를 똑바로 비춥니다. 그래서 그 양이 그 밝은 빛이 동쪽에 있게 되고 그 빛 음은 정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24절기 기준을 좀 나눴고요. 이때는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추위와 더위도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뭐를 하냐면 우리가 그 겨울철에 그 채취한 얼음들을 그 지역마다 보면 빙고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하여튼 그런 안동이라든지 지역 가면 빙고가 다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름에 가도 그 안에 들어가면 0도 정도가 돼서 아주 시원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겨울철에 채취한 얼음들을 많이 두는데 보통 그렇게 그 얼음을 꺼내거나 넣을 때 그 북방에 위치한 현명씨 우리 현모 있죠. 그 현명씨에게 재산을 지내는데 이게 고려시대 때부터 지냈습니다. 하여튼 그걸 우리가 사한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얼음이 녹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빙고 한쪽에는 안쪽에는 복숭아 나무를 만드는 활이라든지 가시나무를 만드는 화살 그리고 그 안쪽에 걸어둠으로써 부정한 것들 가시나무는 뭔가 오면 찔리고 아픔을 고통을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잡기라든지 부정한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도 지금 가면 장빙제라고 해서 이렇게 제의를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얼음이 녹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름철이건 궁궐에 생선이라든지 특히 이런 지역에 은어라든지 이런 걸 진상하려면 그 얼음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아주 귀한 거죠. 그래서 그 얼음이 녹았다가는 그 신선한 생선을 한양으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장빙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월 5일이 우리가 청명이에요. 청명이 있고 한식이 있는데 청명은 24절기인데 한식은 24절기가 아닙니다.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 되는다.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진짜 24절기가 아닌 것은 시험 문제에 나면 이걸 많이 낼 것 같아요. 청명과 한식이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식 청명 청명 한식 보통 많이 용어는 청명 한식을 많이 쓰니까 그 앞에는 청명은 24절기로 했나 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날짜가 4월을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청명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동국세식에 보면 버드나무와 느름나무를 비벼서 쇠불을 일으켜서 임금에게 받쳐요. 그러면 임금은 이 불을 정승과 판서를 비롯한 문무백간이랑 그리고 고울 수령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불씨를 받은 또 이 고울의 수령들은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이야 무슨 가스라든지 여러가지 불을 동원할 수가 있지만 이때는 1년에 한 4번 정도는 불씨를 나눠줘야만이 그걸 가지고서 밥을 만들고 뭘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씨를 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걸 우리가 불씨를 내려준다 그래서 사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식이 되면 우리가 찬밥을 먹는데 이건 물론 중국의 계사추라는 어떤 신화와 관련된 전설인데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묵은 불을 끄고 세부를 기다리는 동안 밥을 못하니까 혹시 어쩔 수 없이 찬밥을 먹는다 이렇게 해서 한식 한식 글자가 차가운 밥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열양세식에는 이 사화 불을 날아주는 것이 한식에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청명과 한식은 같은 날마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동의시한 경향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식은 24저기가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이 청명이나 한식은 지상에 있는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어떠한 일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신구관이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사가는 날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별게 아니라 음력 구자 들어가고 영자 들어가는 게 손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손도 어떻게 보면 이런 그냥 신이에요. 잡신인데 이게 하늘로 올라가면 신이 이제 인간들을 감독하지 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은 어떠한 일을 해도 나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산소를 돌보기도 하고 이장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청명때는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또 식목일이 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내 나무다 해갖고 보통 아이들 혼인할 때 농 만들어질 제목으로 심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집 주변에 많이 심은 게 오동나무고요. 그런데 오동나무의 벽오동이라고 하는 나무의 오동의 열매를 봉왕이 먹는대요. 그런데 봉왕은 왕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때 조선시대 때 오동나무를 다 베게 했습니다. 역적이라고 왕이 새로 나타날 거라고 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딸자식 결혼할 때 가구를 쓰려고 오동나무를 심는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댔죠. 결국은 집안에 난 아이가 큰 관직에 오르길 바라는 그런 염원들이 갖고 있겠죠. 그리고 청명이 되면 봄 박가리 이런 걸 시작합니다. 4월 5일경 당연히 날씨가 좋으면 풍년이 들고 풍어가 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청명에 많이 담그는 게 청명주죠. 청명에 술을 담궈야 농사가 박가리도 하고 그러니까 새참도 나가야 되고 농부들도 대접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때 청명주라고 해서 술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월 20일이 되면 고구라고 옵니다. 고구는 어떻게 보면 한자에 있듯이 비우자가 오는 거죠. 그래서 봄비가 내려서 100가지 곡식을 기름지게 만들 것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의 중요한 것이 곡물들이 잠을 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농업과 관련해서는 모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모짜리는 뭐냐면 먼저 해야 될 게 벽씨를 담가야죠. 벽씨에 우리가 종자로 둔 벼를 물에 담가서 거기에 씨가 발화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면 모짜리라고 하는 곳에 벽씨를 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금 어느 정도 자라면 걔를 옮겨다가 심어요. 그걸 이양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고구 때 벽씨를 만드는 거예요. 벽씨를 만드는데 이 벽씨가 부정한 사람이 그 벽씨를 보거나 만지면 그 벽씨에 싹이 트지 않는데요. 그럼 싹이 트지 않으면 벽이 종자로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해 농사를 망친다 이런 거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이런 평창 이런 데서는 이 벽씨를 항아리에다가 담가서 만드는데 이 항아리에 금줄을 쳐놔서 부정한 것도 못 들어오게 우리가 마치 된장이나 고추장 장 담글 때 금줄 치고 거기에 뭐 고추라든지 숯 이런 거 넣듯이 이 벽씨를 담글 때도 금줄을 쳐서 부정한 것들이 못 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고구 때 가장 중요한 게 고구사리에 잡는 조기예요. 이 조기는 4월 20일경이 되면 알이 꽉 찹니다. 그래서 전라도 추자도 제주도 추자도 부터 해서 전라도 영강 뭐 이런 위도 이런 식으로 와서 연평도 좀 오면 그때 고구에 연평도 좀 조기들이 오면 알이 꽉 차 있어요. 모든 생선은 알이 꽉 찬 게 최고입니다. 하여튼 그때 조기를 잡으려고 온 수많은 배들이 연평도 머물렀던 거죠. 이 작은 섬에 왜냐하면 또 생선은 알을 날라 그러면 낯은 모래사장인 대로 옵니다. 깊은 바다에 보통 명태 이런 것도 깊은 바다에 생활하다가 알이 날라 오면 낯은 대로 와요. 그때 낯은 곳에 왔을 때 잡기도 편하고 또 잡은 생선이 알이 꽉 찼으니까 또 가격도 높고 또 이런 어부 입장에서는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0날 왼쪽에 있는 사진은 볍씨를 항아리에 담그는 모습이고 오른쪽에는 모짜리를 만들려고 평평하게 논 중에서 물도 많이 있고 걸음진 곳을 합니다. 보통 모짜리를 만들 때 보면 지금도 그래요. 농촌 가보면 새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백로 이런 황새 이런 새들이 몰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그 안에 물이 있고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작은 생선 물고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옥한 땅을 하나 선정을 해서 닫은 다음에 거기에 지금은 이렇게 볍씨 판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다 뿌려둡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비닐을 씌워서 볍씨의 씨가 잘 발화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죠. 이거는 연평도에서 조기 잡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다 외지에서 중선배라고 하는 큰 배들이 연평도에 몰렸고 물덩이를 쥐고 가는 아주머니들은 연평도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어선들한테 물을 제공을 하면 풍값으로 조기를 받든 이런 식으로 받는 겁니다. 하여튼 자 그러다가 이제 양력 5월 6일이 됐어요. 근데 5월 6일도 우리가 보면 노래 어떤 가수 노래 보면은 씨앗뿌려로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판은 여름입니다. 근데 아직도 씨앗 안 뿌렸어요. 씨앗을 안 뿌리고 이때는 모내기 준비를 해야 되는 바쁜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논을 이렇게 보면 땅에 밑에 있는 흙이 뒤집어주면 좋은 걸음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개를 올려주는 거는 우리가 쟁기로 하고 그리고 개를 평평하게 삶아준다고 하는 해야만이 거기에 볍씨도 뿌릴 수 있고 하는데 그걸 썰에 라고 하는 다리가 많이 달린 농기구로 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장면은 썰에 질을 하는 썰에 씻고 나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썰에 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벼농사는 수도작이라고 해서 물 안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을 그러면 흙을 평평하게 해서 보내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물 없을 수 있으니까 사진 보면 왼쪽편에 용두래라고 혼자서 얕은 곳에 물을 논으로 옮기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서로 양쪽에서 두래를 하는 거죠. 서로 마주보고 두레질을 해서 역시 낮은 곳의 물을 위로 올려줍니다. 왜? 물이 있어야 거기에 모내기를 하고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 그리고 아래쪽은 도롱이 같은 거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착용하고서 논의 물 관리를 합니다. 5월 말이 되면 21경이 되면 소만 이라고 해요. 소만 소만 보면 만물이 생장에서 가득 찬다는 거예요. 만물이 가득 찬다는 만자를 쓴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21경이 되면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소만이 되면 보리가 익어 가요. 보리가 익어 가서 바람 이때 보리 향기라든지 이런 그리고 먹을 게 있으니까 부엉이가 울어댄다고 합니다. 울어댄다는 건 짝짓기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보리가 한참 익어 갈 때 나타나는 보리 고개라고 하는데 양식이 일찍 떨어지면 신기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보리가 익을 때를 바라는 게 아니라 보리가 익기 전에 그 색깔이 파랗습니다. 그걸 그 파란 보리를 베어 다가 그 씨앗을 꺼내서 먹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청살이라고 했는데 이거마저 보리가 농사가 그것도 안 됐다 그러면 부모님들 이런 풀뿌리 나무 껍치 먹었다 보리 꼬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로 끼니를 해결 하게 됩니다. 이제 소만이 되면 아까 모내기 본격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모짜리 있는 거를 모아서 오른편에 보면 이미 모내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나라 농사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될 때가 언제냐면 모내기와 김매기예요. 모내기와 김매기는 왜 그러냐면 그때 적기에 이걸 안 해주면 만약에 모내기가 늦다 그러면 우리는 사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수확을 나중에 너무 늦게 하면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두레라고 하는 패를 결성합니다. 이건 다랑이 눈에서 역시 줄을 못줄이라는 걸 해서 줄에다가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거고 우리는 과거에는 그냥 막 심었어요. 그냥 대충 주간 기억을 해서 그래서 이때는 두레라고 해서 마을의 집집마다 어른들이 한 명씩 가입을 해요. 이 두레는 강제적인 거예요. 내가 들고 싶어 들고 그게 아니라 한 집에 한 집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 결성이 돼서 거기에는 우두머리 좌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감사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직급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수장이 한해 농사의 김맥이 누구네 집부터 순서를 다 정하고 또 모내기도 누구네 집부터 정합니다. 거기에 다 따라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연말에 결산을 해서 돈을 어떻게 조금 다들 조금씩 나눠줍니다. 하여튼 그래서 악기를 연주도 하고 또 밑에 보면 두레의 깃발 용 그림이 들어가거나 거북 그림이 들어가거나 물의 신들 수신들 잉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하여튼 물과 관련된 그러한 상징적인 동물들을 넣어서 비가 적당하게 오게 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깃발에다가 남깁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마을의 강제성이 있으니까 마을도 윗마을이 있고 아랫마을이 있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럼 각자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마을인 경우에는 그 안에 몇 개가 두레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을이 또 작은 경우에는 여러 개 마을이 합쳐서 또 이렇게 두레를 결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새참들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볼 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잘 보시면 새참 나가는 모습이 있는데 이분들 보면 다 따로 먹죠. 조선시대 그 그림인데 다 보면 우리는 이 원래 문화는 독상이에요. 겸상이 아니에요. 하물며 이렇게 새참을 먹는 모습에서도 그런 독상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 동고리라고 하는 이건 그 산간지역에서 도시락으로 많이 한 거고 이런 광주리에다가 이런 걸 뭐 술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갖고 새참은 보통 국수라든지 뭐 이런 거랑 뭐 밥에 뭐 상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그 해갔습니다. 하여튼 자 그렇게 과거에는 진짜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응 결성을 해서 모내기도 하고 김매기도 했는데 힘든 일이죠. 그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이향기라고 하는 그런 농기계가 보급되고 나서는 이제는 모내기도 어려운 게 아니고 김매기도 또 어떤 농약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그러한 것이 이제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레라는 그런 풍속도 사라졌고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게 두레 했을 때 어떤 풍물을 치던 그런 풍속들이 어떤 노인분들 중심으로 해서 뭐 정월초라든지 대보름이라든지 그냥 악기 연주만 하는 두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마을의 그 총체적 어떤 집단적 문화가 있었는데 그건 사라지고 이제 악기만 남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종하는 경우도 이제 중요한데 보면 이렇게 제가 그 요 그림들 조선시대 이제 경직도라든지 이런 그림들 보면 다 소 두 마리가 끓어요. 근데 이거는 이 그림도 이 소 두 마리로 그 이랑을 내면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씨 뿌리는 겁니다. 하여튼 네 씨 뿌리고 이 뒤에 있는 노인네는 발로 밟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걸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련에 이 밭농사 논농사는 어떤 물이 있어서 그 안에서 농사를 줘야 되는데 밭농사는 비가 오면 그 일련의 과정 저기 이랑 타고 씨 뿌리고 밟아주고 걸음 내고 한 방에 끝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그 한경도 연변의 조선족들이 후치라는 그런 도구로 이랑을 타면 이 드베라고 하는 지금 잘 우리 상설전시가 이 감은 있습니다만 좁쌀을 뿌려요. 톡톡톡톡 쳐서 그러면 이 대패라고 하는 이 도구로 흙을 덮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두 마리로 농사를 짓는데 이거를 보통 결합했다 해서 소 두 마리가 해서 결이라고 합니다. 결합해서 쟁기를 끈다 해서 결자에다가 쟁기리자 해서 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요 안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소를 요걸 안 쏘라고 해요. 이 이 사람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이 소 이 소가 안 쏜데 요거 바깥 쏘라고 합니다. 근데 일 잘하는 거는 이 안 바깥소는 일을 안 쏘보다 떨어집니다. 하여튼 황의정승 어느 소가 일을 잘하냐 그런 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아이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바깥소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일을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능이 그래서 한 번 안 쏘는 영원히 안 쏘고 바깥소는 영원히 바깥소입니다. 근데 이 소 두 마리를 농가에서 키우는 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보통 한 마리를 키우는데 내가 안 쏘를 키우면 그 동네 바깥소를 키우는 집과 어떻게 보면 한해 농사를 같이 지자 결의를 맺어요. 그래서 두 지방끼리 맺어져 결의로 맺어졌기 때문에 결의사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 관련 풍습이 있고 이건 이 엽서는 근대 엽서인데 소와 이 사이에 나무를 댔어요.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벗어나지 말라고 근데 재밌는 건 여기 이 소는 숫소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사에서는 사실 암소를 많이 쓰고요. 복종적이고 순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아마도 숫소도 많이 썼을 겁니다. 근데 숫소는 암소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고 그래서 보통 우시장에 좀 송아지 때 많이 팔려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 종육소라고 그 씨암소 씨 내리는 그런 소는 별도로 그런 키웠습니다. 자 이제 망종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섰을 거예요. 6월 6일경이 되면 곡식의 종자를 뿌리기에 적당한 시기입니다. 하여튼 근데 보리는 반드시 망종전에 베어야 돼요. 망종전에 베어야지 만약에 이거를 보리가 망종 이후에 베인다 그러면 여물지 않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보리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리는 망종전에는 익으면 먹게 되고 그리고 변보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해 이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이때는 특히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모내기는 위에서 더 빨리 갑니다. 하여튼 근데 모내기는 있고 보리배기가 겹칠 때는 남쪽지방이 진짜 너무 바빠요. 두 가지를 하느라고 그래서 오줌들 시간도 없어서 발등에 오줌 싼다 이렇게 할 만큼 아주 바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는 그리고 또 이 보리를 빨리 베야만이 이모작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그런 작물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리배는 콤바인을 통해서 베는 모습인데 이젠 보리도 다 콤바인 이런 걸 갖고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6월 20일 가 되면 하지라는 것이 좋은데 하지는 지자가 오면 하는 낮시간이 가장 긴 거고 동지는 밤이 가장 긴 겁니다. 하지 때 낮의 길이가 무려 14시간 35분이에요. 그래서 6월 22일 옵니다. 6월 달 오면 이때는 아마 8시 반 이렇게 돼도 어둡지가 않아요. 날씨 길다 보니까 열이 쌓여서 하지 기온이 상승해요. 그래서 이제 몹시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가뭄도 대비해야 되고 장마도 대비해야 돼요. 그리고 메밀 파종이라든지 노예치기 감자수화 고추밭도 매야 되고 마늘도 또 소확해야 돼요. 그리고 또 건조도 시켜야 되고 또 보리 소확하고 타작해야 돼. 그래서 이 하지도 상당히 바쁜 시기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 모내기도 빨리 그 하지 이후에 빨리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벼 생산이 감축돼요. 근데 이 하지까지 지났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밭도 그렇지만 논농산 심각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모내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것이 기우제를 지내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진짜 안 오면 이거는 기우제는 단순하게 무슨 마을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예요. 그래서 조선왕조 신록 이런 데 보면 남산이 목멱산인데 목멱산이라든지 전국의 산천이라든지 또 한강이라든지 한강에 호랑이 머리까지 잡아서 던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비가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하지감지라고 하지감지 하지 때 감자를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자 수확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기우제에는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는데 보통 왼쪽 사진처럼 여성들이 물키를 가지고서 바닷가에 강가 이라든지 천 이런 데 가서 물로 키질을 해요. 그런데 물로 키질을 하면 그 물이 조금이지만 떨어지는 것이 마치 비가 오는 것 같아서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유감주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있고 산에 많이 가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연기를 막 내는 거예요. 연기를 내면 구름 형성이 돼서 비가 올 거라고 저기압이 형성돼서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도 있고 그리고 수신이 용이 사는 곳에 주변에 바위에다가 개의 피를 발라서 이게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비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 한강에다가 사는 용이 있는데 호랑이 머리를 던져서 용이 깜짝 놀라서 비를 오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한테 기도도 하고 유사한 행위도 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 거죠. 우물 가서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그러지 않으면 위협하기도 하고 호랑이 머리를 던진다든지 아니면 또 유사한 연기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런 것이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디딜빵아를 여성들이 소복을 입고서 다른 마을 디딜빵아를 훔쳐다가 이런 속옷 여성의 속옷 달거리에서 피 묻은 속옷을 이렇게 해놓으면 마치 이게 두 다리를 벌리고 하늘을 벌리고 있는 그런 형태라서 부정한 걸 씻으려고 비를 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기후제를 열심히 지냅니다. 기후제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요. 비가 올 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마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김맥이가 이제 그 모를 내고 나서는 보름 간격으로 해서 세 번 김맥이를 해줘요. 근데 김맥이는 이거는 제가 대장간에서 홈이 만드는 과정을 좀 보여드린 거고 여기에 있는 거는 이 논홈이에요. 이 논홈이는 제가 이 논홈이는 논과 바톰이에 비해서 두 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 논홈이를 그냥 이렇게 잡아서 풀 같은 거를 하면 뿌리가 단단해갖고 일반 보통 힘갖고 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해서 물집 같은 거 안 잡히기도 하고 손에 깍지 같은 거 끼워서 이렇게 손톱 손목 이런 것도 좀 손마디 이런 걸 보호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김맥은 가정을 하고 세 번을 메요. 여기는 이런 것들은 강원도홉이고 이거는 밭홈인데 이 논홈이는 이 호미에 비해서 상당히 큰 호미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과거에는 그 논 김맥이는 양력 7월 15일까지 해요. 그래서 15일라 하면 그게 백중날인데 그 호미를 씻는다 그래서 호미시시 이런 풍습이 좀 있고 근데 이때 보면 호미는 어떻게 보면 고려가에서는 여성의 상징이고 낫은 남자의 상징인데 근데 7월 15일 백중해 노는 건 남성들이 놀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김맥이는 여성의 일이 아니고 남성들이었어요. 논의 일은 보통 과거에는 남자들이 했습니다. 김 그 뽑는 것도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7월 15일은 김맥이 중에서도 특히 논의 김맥이가 끝난 거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맥이가 끝나고 타이틀은 잘못됐습니다만 우리가 옥수수건 그 모내기 김매는 것도 단순히 김맥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벼와 벼 사이에 고를 좀 타줘요. 타주면 걔가 흙이 그 어린 벼 쪽으로 갑니다. 이것도 옥수수 심은 지 한 15일 된 밑에 사진인데 한 번 갈라주면 얘가 흙이 옥수수와 옥수수 사이를 한 번 고를 타주면 얘 흙이 작물 쪽으로 가요. 근데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북을 준다고 그래요. 우리가 북도 도와준다고 그러잖아요. 잘하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북을 주면 이 작물이 바람이 불건 뭐하건 튼튼해지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를 세 번 정도 해줘요. 보름 간격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골이 점점 깊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마가 오잖아요. 그럼 이게 그걸 통해서 물이 잘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물한테 작물은 이제 이랑은 높아지고 골은 깊어지기 때문에 이 작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처럼 7월에 이 장마가 오는 곳에서는 이 중간에 김매는 거 중경작업 북을 주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후치라고 하는 그런 쟁기의 하나인데 이 보습이 점점 커지죠. 이렇게 얘는 첫 번째 15일 있다가 그리고 15일 지나 더 큰 거 그러면 45일 때는 더 큰 놈으로 해서 골이 점점 넓어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장마에 대비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이 오면 5일 날에 오면 소서예요. 작은 더위죠. 아까 1월달에 소한 대안이 있듯이 7월에는 소서 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더위 큰 더위 이거는 소서 대서는 우리 보면 삼복이라는 그런 계절과 중복이 됩니다. 초복 중복이랑 거의 같이 이 시기에 와요. 그래서 이 소서 대서는 더위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낸 거예요. 아까 소한 대안은 추위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냈다면 7월에는 더위에 대한 걸 안 겁니다. 이 소서에는 김매기도 아직 안 끝났죠. 7월, 15일까지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때는 또 논뚝, 밭두렁 이런 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잘라서 퇴비도 하고 그리고 아까 가을보리 망정 뭐 이럴 때 소확하고 나서 거기에다가는 콩이라든지 조, 팥 이런 거 심습니다. 이모작도 해요. 근데 대서는 염소풀도 녹는다 이 정도로 무척 덥습니다. 그런 추위를 좀 낸 거고 그러면서도 우리 대서에는 참외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채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풍성해요. 근데 이때 비가 많이 오면 과일에 당도가 떨어져서 과일 농사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라든지 지금 요즘에 배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비가 오느냐 안 오냐에 따라 당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때는 불볕더위가 오고 찜통더위가 오죠. 근데 이 절기와 비슷한 것이 사실은 유두예요. 유두는 여기에 음력 6월 6일이니까 보통 7월 대서쯤 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물맞이 다니는 거예요. 물맞이 가자 그래갖고 여성들은 산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가서 목욕도 하고 남자들은 탁족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닷가 가서 철렵을 한다든지 상의를 했고 그래서 오늘날 하는 것이 역시 전통은 바캉스 가는 거죠. 이때 그런 식으로 여전히 그런 풍속은 지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왔네요. 8월 8일 8월 8일이 입춘인데 아까 입춘도 2월인데 봄기운이 별로 없죠. 춥죠. 8월 8일 입추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덥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밤에는 찬바람이 약간 오지요. 그래서 입추가 입추는 되면 한참 벼가 익어가는 식이에요. 이때는 거꾸로 이상기온이 와서 비가 너무 많이 와. 이때는 곡물이 한참 자라야 되는데 태양의 빛을 받아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모든 작물들이 비를 너무 많이 빨아들이면 많으면 성장하는데 저해 요소가 있어요. 이때는 반대로 날씨가 맑게 해달라고 기청제를 지냅니다. 아까는 6월 이럴 때 비가 안 오니까 기우제를 지내는데 이때는 기청제를 지내는 거예요. 맑아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래서 입출 때는 그렇게 하고 이때는 날씨가 비가 안 오고 청명해야만 모든 곡식이 풍량이 들고 조금만 비가 내려도 상해요. 그리고 또 이때 비가 오면 논에 처음에 모넥이나 이런 거 할 땐 물이 있지만 이때가 되면 다 양분이 빨아들여서 물 수분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비가 오면 그 별을 빌 때 아주 힘들죠. 이게 질뻑질뻑해서 발목이 막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추수하기도 힘들지만 벼가 또 그걸 쭉 빨아들면 벼가 상해요. 그래서 그러한 비가 오면 안 되고 그리고 이때는 중요한 게 입출 때는 우리가 입동쯤에 짐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장형 무랑 배추를 파종을 합니다. 배추를 막 파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근데 그 고냉지 배추 강원도 지역 지금 많이 심는 이 배추는 8, 9월에 소확을 해요. 이 강원도는 산이 녹기 때문에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져요. 일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작물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월 달만 돼도 쌀쌀 옵니다.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냉지 배추는 사실은 짐장용 배추는 아닌데 지금은 냉동시설이 발톨되니까 시설이 있어서 그런 데 들어갑니다만 입추가 되면 이때 무배추를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입추때는 좀 한가해져요. 벼입기만 바라면 되기 때문에 그냥 건들건들 논다고 해서 건들파롤이라는 한가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입추때는 벼가 자라는 소리에 개가 누가 온지 알고 짖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람소리에 사사 보면 벼소리가 나요. 사악 사악 그래서 그 소리에 개가 짖는다고 하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지방까지 오겠어요. 8월 23일이 되면 처서예요. 처서는 다 아시다시피 모기가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고 그러니까 모기가 물려도 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처서가 되면 풀도 안 자라나고 그래서 울면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8월 23일 처서가 되면 더위도 그친때는 뜻이에요. 아까 입추를 이미 시작됐고 그래서 집에 장마 때 젖은 옷이라든지 책 이런 거를 음지에 있던 것들을 다 바깥에 말려요. 그걸 우리가 햇빛을 쏘인다고 해서 포세라고 합니다. 포세 그리고 이때는 벼의 이삭이 한참 그냥 피고 막 성숙할 때예요. 그래서 쳐서 근데 만약에 쳐서 때 비가 온다. 아까 입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천석이 가만 심리의 천석이 가만 그러니까 그 심리의 마을에 이때 비가 오면 천석에 비가 오면 천석이라는 천가마 우리가 옛날에 섬을 썼잖아요. 섬 지금 가마를 씁니다만 섬을 썼단 말이에요. 천섬이 사라진다라는 뜻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포세하는 집안에 하고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백로 그러면 백로는 양력 9월 9일 경인데 백로는 글자 그대로 한자 풀이하면 신이슬이에요. 이때는 밤에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면서 풀립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로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면 이런 풀립에 입술을 맺힌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날씨가 쌀쌀해지기 때문에 강남에서 온 제비가 돌아가요. 이때는 백로가 되면 그리고 이 백로가 되면 반드시 이전에 벼가 완전히 다 익어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이후에 서리가 내리면 이 작물이 벼가 성장하고 제대로 성장을 못해서 수확량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한 모든 절기와 연결되듯이 가을이 되면 날씨가 맑아야 되고 그래서 빨리 그 벼알이 성숙해서 빨리 그 이전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백로 서리가 내리잖아요.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 이전에 수확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걸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백로가 지나면 논에 가지도 말래. 만약에 이전에 벼를 안 뱄으면 그 농사 벼알이 수확이 엄청 감소되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로전에 곡식이 꽃이 안 피면 알곡 수확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로 안에 벼 안 펜집 벼가 안 핀 집에는 가지도 말래. 가난하자. 먹을 게 없는 거지. 그 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로라고 하는 이슬이 매치는 날씨가 쌀쌀해지는 그 전에 하여튼 이 꽃이 그냥 피고 다 해서 수확을 해야 된다는 걸 나타낸 겁니다. 추분이 9월 23일이 됐어요. 아까 분자가 들어가는 게 춘분과 추분이 있는데 낮과 밤이 길이가 같은 건 똑같습니다. 다시. 그런데 이 날을 분기쯤으로 해서 추분이 지나면서는 점점 밤이 길어지죠.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아까 춘분되면 14시간 이러니까 8시 반대도 환한데 춘분돼서 점점 할 때는 그 속도가 밤의 길이가 점점 빨라집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 추분 때는 타작이라든지 곡식 다 걷어들이고 모카도 따고 고추도 말리고 잡다한 이런 가을거지를 해요. 그리고 이 추분이 되면 벌레도 숨습니다. 추워지니까 그리고 이때는 국가에서는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노인성제 어떤 노인별 우리가 칠성별이 북도 칠성이 있고 남도 칠성이 있는데 북도 칠성은 죽음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도 칠성은 출생을 관장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북방구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남도 칠성 보기가 어렵죠. 별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칠석 가정에도 칠석이니 이런 칠자 들어가는 별 들한테 보면 다 장수 기원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북도 칠성 이런 거한테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의뢰입니다. 이제 추분이 되면 나수로 하여튼 별에든지 모든 수확해서 모든 가을거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게라든지 옹구라든지 걸체라든지 이런 거로 작물들을 다 운반해서 집안을 마당이라든지 이런 거로 걷어들이고요. 그리고 10월 8일이 되면 한로입니다. 한로 한로는 찬이죠. 찬 이슬이 맺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 한로는 모든 게 다 끝났고 이때 하는 거는 타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8일경 타작이 하고 한로 때는 음력 9월 9일 중앙절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때는 한로가 되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수유꽃 그거를 머리에 꽂으면 잡귀를 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유열매가 붉은 자주빛이에요. 그래서 붉은색이 양색이기 때문에 잡귀를 쫓는 벽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수유열매 수유를 머리에 꽂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많이 먹는 게 이제는 추어탕이죠. 왜냐하면 벼 농사를 벼를 수확을 다 하고 나면 그 논에 이제 물이 이렇게 마지막에 몰려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이제 땅을 파면 미꾸라지가 많죠. 그래서 추어 추어에 보면 한자에 물고기 어찌란 가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물고기예요. 그래서 벼 수확을 다 하고 나서는 농민들이 가서 당연히 논에 가서 추어탕 잡아서 추어 잡아서 탕으로 먹는 게 그리고 어떤 보양식으로 먹는 게 하나의 일가였습니다. 이렇게 타작을 하면 전통 농기구라고 하는 개상 그냥 나무예요. 통에다가 허니까 이게 나달이 얼마나 바깥으로 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갈키라든지 빗자루라든지 한쪽으로 모으고 계속 운반하고 여러 사람이 지그재그로 치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다 치고 나면 키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건물 같은 거 하늘로 날려서 제거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 메통이라고 하는 이 도구로 그 벼 탈곡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섬이라고 하는 가마니 우리나라 전통 가마니 섬은 진짜 가마니 나오기 전에 갈무리하던 건데 한 섬이 보통 한 150km 정도 들어가요. 그럼 니네 농사 얼마나 하죠? 그리고 우리 몇 섬 직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농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물로서 개상이라는 것이고 풍구 뭐 섬 뭐 이렇게 갈키, 멍석, 넋가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하늘로 날려서 이렇게 타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박물관 하면 이거 그네라고 다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팔리기 위해서 만든 저거 도구였어요. 일제강점기 때 농기계를 상당히 만들어서 한국인들한테 팔라고 했는데 한국인들이 잘 안 샀습니다. 물론 가격도 비쌌지만 자기의 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그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홍보용으로 집집마다 하나씩 다 줬어요. 그래서 이 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발판을 여기다 발로 밟고서 별을 여기다 틈에 넣어서 긁는 거예요. 훑친다, 훑칭이 뭐 이런 용어도 하는데 그다가 이제 발로 밟는 이런 발동기계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10월 23일이 되면 상강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10월 23일 이거는 다 양력이에요. 24절기는 태양의 기울기 과거에는 동지를 기준했다가 후에는 그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15도마다 이걸 나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상강인데 그 글자는 무시무시합니다. 하여튼 서리가 내린대요. 상강 근데 10월 23일은 안 내리는데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10월 23일인데 그러나 하여튼 24절기에서 이야기하는 상강은 수증기가 지표에 내려서 엉기기 서리가 내립니다. 근데 이게 아까 화북지방이라고 했는데 화북지방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좀 비슷한 위치는 위치인데 약간 남쪽에 있어요. 지구 위도상에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이거를 처음에 이런 태양의 기울을 갖고 이걸 만들었다고 하다 보니까 그 실정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도 아마 그때 고민이 많았나 봐. 농사에 이게 24절기 이런 게 안 맞으니까 한국에 맞는 거를 해라.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거를 쓰고 대안이 나오면 한국적인 걸 만들면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또 계속 온난화가 진앙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24절기가 지금도 계속 쓰입니다만 안 맞습니다. 약간 자 그러면 이 산강에는 설이가 내리니까 이제는 겨울맞이 시작하는 거예요. 추수도 다 끝났고 그러면 이제 이런 도전기계 뭐 매통이라든지 뭐 절구 맷돌 절구 이거 이제 제주도에만 있는 남방해라는 그런 절구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보면 나무가 되게 넓어요. 이거는 원나무가 이렇게 굵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절반을 잘라서 두 개를 붙여서 만드는 겁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이런 도전 도구를 해서 겨울 준비를 하는 거죠. 뭐 두부도 하고 뭐 수확한 거 가지고서 떡도 만들고 그리고 뭐 이런 디딜빵아 이런 거로 갖고 하고 이건 이제 물레방아도 하고 디딜빵아는 발로 디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디딜서 한다고 해서 디딜빵아고 디딜빵아는 암만 부잣집도 다 초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화를 했을 때는 발로 디디면 쿵쿵쿵쿵 해서 기어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디딜빵아집은 초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디딜빵아에는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강태공이라는 그 명문이 경신년 경신년 그래서 어떤 잡기 이런 거 붙지 말라라는 명문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 물레방아는 통상시에는 여기 할 때는 물레를 이쪽으로 물을 물 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산간 지역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안 쓸 때는 이쪽으로 한쪽으로 물이 떨어지게 해서 물을 그 수량의 방향을 조절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 물레에 의해서 이런 방아가 두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곡식을 많이 찌어야 되는 곳 그리고 물의 수량이 풍부한 곳 이런 곳에 사용을 했고 이런 평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도정 도구였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그 통방아라고 해서 이렇게 그 수통이 있고 한 나무를 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여기 채워지면 수통 수통에 물이 채워지면 얘가 기울어져 갖고 떨어지면서 쿵 하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곡물 넣어놓고 반자동으로 그냥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그 산촌 주민들이 이 일 해놓고 본인들은 그냥 반일 하다가 중간중간에 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굴피 그 나무 껍질로 한 그런 집인데 이 굴피는 위가 안쪽 부드러운 게 위로 올립니다. 왜냐하면 오돌오돌한 거 겉 표면을 올리면 물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비가 와도 이렇게 잘 흘러내리라고 안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썼던 이 연자매. 사실 이게 연자매인데 사람들은 연자방아라고 많이 부르죠. 방아는 상하 운동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연자매 맷돌 종류를 두 돌이 결합해서 도는 겁니다. 가로내는 거예요. 근데 이 연자매는 보리 이런 것처럼 또 절구처럼 껍질을 벗기는데 이런 데 쓰기 때문에 방아라는 용어를 붙였는지 모르겠으나 원래는 연자매라고 해야 맷돌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뒤주 같은 것들 집안에도 있고 막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 한쪽에다가 나락뒤주해서 한자로 번호들을 쭉 섞여서 걷어내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다 쌀을 가득해서 쓰면 내어쓰면 점점 조금씩 내려서 그걸 걷어냅니다. 숫자가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 적혀 있어요. 자 10월 23일 되면 이제 산강에는 뭐해요. 이제 단풍놀이 가는 거예요. 단풍이 늦었습니다. 빨랐습니다. 그러면 다 얘기해도 다 10월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산강에는 서리도 내리고 뭐 이런다고 하지만 단풍철이에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 계절적으로 보면은 이미 겨울인데 들어오는 건 완전히 늦가을 어떤 그런 것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월 7일이 되면 이제 입동입니다. 지금은 11월 7일이면 과거에는 진짜 김장했어요. 근데 지금은 날씨가 뭐 따뜻해서 11월 7일날 하지도 않고 보면 그냥 11월 말경 하든지 어느 집은 12월 초에 하든지 어느 집은 양도 이제 많이 안 해요. 그냥 수시로 해서 뭐 겉절이에서 먹는 집도 있고 이런데 근데 김장은 사실은 밭농사예요. 겨울철에 뭐 11월 7일에 해서 담궈놓으면 그 해 다음에 진짜 3월까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밭농사죠. 11월부터 4월까지도 먹죠. 5월까지도 뭐 묵은지라 먹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반 년을 반 개월을 먹기 때문에 밭농사예요. 그래서 김치만 있으면 그냥 끝난 겁니다. 하여튼. 근데 김치 종류도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김장그름 배추를 얘기하지만 산장이 많이 있고요. 그런 산간지역 이런 데 가면 고춧가루가 아닌 그냥 소금에 절인 짠지 종류 또 백김치 종류 이렇게 김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김장을 해서 가족 단위 아니면 마을 단위로 서로 품아시 형태로 했고 그리고 김장이 그래서 유네스코의 어떤 문화로도 등재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김장은 지역에 따라 젓갈이 막 틀려요. 서해안에서는 많이 잡히는 새우젓 그리고 뭐 까나리까지 뭐 백령도 이런 데서 잡혀서 쓰고 남해안에서는 멸치 그리고 동해안에서는 뭐 이렇게 소금 만취 있고 그러지 않으니까 뭐 그 명태라든지 뭐 이런 거를 넣어서 김장을 만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들어가는 그 부가재료도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사용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봄에 뭐 보리점 뿌리점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 보리에 기댈 건 보리밖에 없어요. 벼는 이미 뭐 가을에 소확해서 먹다 보면 다 금방 이제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보리가 이제 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게 이제 입동 때 이제 보리시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흙먼지만 날려줘서 이건 뭐냐면 그냥 보리는 뿌리면 돼. 뿌려서 그냥 발로만 밟아주면 돼요. 이게 뭐 깊이 심을 필요가 없는 작물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눈이 와주면. 사람들이 막 밟아주고 그러면 눈이 또 보온 효과가 있잖아요. 얘가 또 녹으면 또 수분으로 변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보리농사가 잘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보리 좀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소환 대안이 있듯이 이제 11월 이제 12월 초가 되면 소설대설이 있어요. 우리 지금 계속 보면 소대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소설대설은 눈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설은 조금 오고 대설은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11월 20일 물론 첫눈이 내릴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보통 12월에 내리는 경우가 많고. 과거에는 그래도 소설이 된다 그러면 이제 손바지로 바뀌는 겁니다. 핫바지가 손바지로 바뀌고 콧바지가 진짜 손바지로 바뀌어지고. 추워서 그래도 이때 추위를 이제 만끽해야 앞으로 추위에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빛을 내서라도 추위를 느낀다 이런. 하고 또 날씨가 추워야 하고 보리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합니다. 소설이 됐을 때 이제 강화도, 김포 사이에 전해지는 바람이 손돌바람이에요. 그 손돌바람은 12월 22일 이때 되면 진짜 추워요. 진짜 반짝 추위가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손돌바람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손돌리라는 사람이 사공이었는데 고려 고정 때 뭐 몽고군이 침략했을 때 강화도로 이렇게 피신하는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 조선시대 이가래나한테 인조가 또 한강 넘어서 김포에서 강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두 가지 전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손돌이 이제 노를 져서 강화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물살이 깊은 곳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임금이 마치 자기를 음모해서 죽이려고 오해를 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 손돌을 배에서 참소합니다. 참소하기 전에 손돌이 바가지를 하나 꺼내서 내가 이걸 거기에 놓을 테니까 바다에 놓으면 그걸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그것도 안 믿고 하다 보니까 어휴 안되겠어. 그래갖고 그 바가지를 따라가서 결국은 안전하게 넘어간 다음에 그 손돌이라는 사람의 어떤 충성 이거를 나중에 임금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포 대본면 대명진 덕포진 가면 무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 제사도 지내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때 되면 꼭 진짜 찬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아니 손돌이 바람부네 손돌바람 부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거에는 한양에서 막 그 배들이 뭐 전라도나 지도총새록 막 이런 형감들이 갈 때 보면 이 손돌 앞에서 이렇게 배에 그 상자 들어간 깃발을 꺼내서 제사 지내는 그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파도가 세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가 거기에요. 제가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물 그게 막 이랑이 지듯이 셉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폭우가 제일 여기서 진포에서 강화도 가기가 제일 가까운 거리에요. 근데 가까운 거리인데 이 여울이 막 센게 넓은 이게 한강 바다가 있겠다 좁아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지죠.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놔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11월 22일 되면 이제 반짝바람이 불어옵니다. 자 이제 12월 7일이 왔네요. 이제 동지이면 끝입니다. 좀만 이제 가면 되는데 12월 7일 되면 이제 대설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눈이 많이 와야 아까 보리농사 풍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은 보리에 이불이래. 그래야 많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설에 눈 많이 안 옵니다. 스키장이 이때 열어서는 안되죠. 그래서 하여튼 12월에 이제 대설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농가 12월 속시라고 농가얼령가에 보면 뭐 대설과 동지가 두 절기가 있네. 그래서 12월에 이제 동지가 있습니다. 자 동지가 이제 중요한 날인데 우리 할머니들이 동지 딸 그러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음력으로 환산한 거예요. 동지 딸 그러면 양력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기 그 음력으로는 11월 달이에요. 그래서 12월 22일경이 되는데 이 동지는 크게 아새 또는 작은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동지를 팥죽을 한 그릇 먹어야 나 한 살 더 먹는 거야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동지가 지나야 한 살이 된대. 근데 실제로 주나라 때는 이 동지가 작은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동지는 하지는 낮이 제일 긴데 동지는 밤이 제일 길어요. 그리고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동지가 그 동지는 열두 시가 지나면은 1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땡 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낮이 새로 새로 이렇게 밝아지기 때문에 한 해 시작의 기점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선 동력 여름에는 부채 겨울에는 달력 이게 동지에 그 말이 나오고 동지에는 달력. 그 단어에는 부채 동지에는 달력이라는 이 용어가 나왔는데 새 시작이기 때문에 달력을 이렇게 선물했던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동지에 또 하래라고 해서 신하들이 역시 그 궁궐에서 가서 또 이렇게 하래를 하며 임금이 달력을 또 나눠준 겁니다. 신하들한테 그리고 또 이제 이 동지에는 이제 겨울철에 쓸 그 양말들 저기 버선. 버선을 또 만들어서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선물하는 것이 있고 또 종묘 이런 데 청어. 뭐 제주 귤 유자 이런 것들을 진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청어나 명태 이런 것들은 다 겨울 물고기예요 동해안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충청도 홍조라든지 경남 밀양 이런 데서는 저수지에 얼음 얼린 걸 보고서 얼음이 얼었는데 금이 가잖아요. 그게 용이 쟁기질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용경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아 내년에 농사 풍년이 들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라지면 뭐 식량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용가리라는 그런 용경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농사에 점을 쳤고요. 그리고 동지에는 이제 부적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음력 5월 5일 단어에도 부적을 붙이는데 동지에도 이 부적을 붙이는데 통상적으로는 뱀사자를 거꾸로 써서 뭐 잡기를 막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적을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그 세알씨 만든 그 동지가 있고 또 동지 팥죽 갖고서 고사를 조상님들한테 올린 거죠. 그래서 또 이것도 동지 또 12개를 또 바깥에 내놔서 동지가 1월 1월부터 12월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개가 갈라졌거나 뭐 물기가 사라지면 뭐 그 달엔 간문이 된다든지 아직도 물기가 많은 뭐 그 달에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도 쳤습니다. 하여튼 이거 이제 민속박물관에서 매년 동지 때 행사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팥죽을 뿌리죠. 팥죽을 뿌리는 그 풍습은 그 형초세식이라는 중국의 최초의 세식이 책이 있어요. 한 6세식이 경 그걸 참고한 동국세식에 보면 공공씨라는 사람의 아들이 죽었는데 얘가 일찍 죽어서 역병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막 코로나 이런 것처럼 역병이 된 겁니다. 귀신이 그래서 얘를 쫓아내려고 생각한 게 얘 하다 보니까 얘가 어릴 때부터 잘 안 먹었던 게 팥이에요. 그래서 팥을 가지고 그 죽을 끓여서 이런 집 주변에 뿌리면 그 질병이 안 온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하기도 하고 요거 그림은 그 팥죽을 써서 하여튼 그런 제사 그리고 뭐 버섯 만드는 모습 이런 부적 모습 이런 것들을 한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 동지는 이 태양이 막 그때부터 이제 밝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태양 숭배라는 사상이 좀 깃들어져 있다고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이렇게 산타크로스 옷이 붉은색이잖아요. 그 실제로 이제 부활은 12월에 한 게 아닌데 크리스마스 이럴 때도 그 붉은색 옷을 또 이렇게 어떤 태양 숭배와 연관 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월 초 소안부터 이제 12월 동지까지 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본래는 중간중간에 그 명절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그냥 24절기만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오히려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24절기가 아닌 것은 그러면 일단 동지가 24절기 아닌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때는 막 풍속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고 또 하나 얘기한 거 청명 한식. 청명 한식도 우리가 이걸 청명에 먼저 오니까 청명이 24절기라는 거 한식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동지도 24절기라는 거 그러나 왜냐하면 동지는 우리의 명절 중에 중요한 명절이었어요.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큰 명절의 하나로 여겼기 때문에 24절기지만 명절이었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들이 막 동지 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는데 24절기인 동지입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24절기 황도를 지나가는 태양에 의해서 생긴 24절기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